CJ제일재당을 시작으로 대한제분과 삼양사도 오늘부터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값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. 삼양사는 소비자 판매용 중력분 제품 가격을 평균 6% 내리고, 대한제분은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제품을 유사한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정부는 식품업계의 세계 원자재값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고, CJ제일재당은 가장 먼저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6.6%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 다만 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한정돼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연쇄 인하 효과는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